1. 하나 기절. 하나 더. 나이스. 와우 나이스. 제가 다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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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내려와요. 캄포 캄포 캄포. 캄포 존나 뭔데? 갈만하지. 캄포가 자꾸. 우리 캄포 가는 거냐? 캄포 가죠? 가다가. 저기 빨래 덜 마름으로 잡히면 어떡하죠? 님들 친구예요? 누구랑요? 아까 아까 반말하길래. 1번이랑 2번인가? 아 저딴 새끼랑 친구 아니에요. 친구인걸로? 누군데 저.. 저딴 새끼라 해요? 그.. 엠포 타는 어딨죠? 저 쟤 먹었죠? 아.. 저 그러면 총으로 때리면 되는 사람? 맞아요. 파이팅. 갑시다. 타.. 탄 좀. 탄 좀 줘 탄 좀. 오케이 알았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발로 해.. 해가리 닦으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엠포 있네요. 이걸로 딘 쏠 수도 있어. 아.. 내려봐야 돼. 내려봐. 조금만 더 줄게. 여기 40발 더. 1번에 차 있어요? 없어요. 태워줄까요? 1번은 그냥 버리고 가죠. 맘에 안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튼튼한 다리로 뛰어오세요. 어.. 뭐야 진짜 쏜다. 님. 와.. 쓰레기 그냥. 와.. 님.. 저.. 쏜 거임? 와.. 와.. 나 태워주러 왔는데.. 이거 쏜다고? 알았어 알았어. 와.. 쓰레기 그냥. 오셨다 진짜.. 태워주려고 왔는데.. 아.. 안 그래요. 운전 잘해요. 면허도 있어요. 혹시 이거.. 저승행인가요? 면허 있어요. 장롱에 있지만. 오케이. 내리면 드링크 하나 준비하시고. 어.. 내려올? 도착! 아니.. 뭐 있다는데? 오케이. 출발합니다. 내려오세요. 오케이. 진짜 차 소리. 리얼 차 소리. 진짜라니까. 어. 275. 이리 올지 몰라서. 온다 온다. 우리 쪽 온다. 이걸 왜 쏴요. 1번님. 그니까. 오면 먹을라 그랬는데. 와.. 진짜. 아.. 차인데 더 온다. 오케이. 잡으러 갑니다. 오.. 오.. 내. 나이스. 오.. 상봉 분. 사운드. 나이스. 오토바이 잡으러 갑니다. 기다려. 기다려. 와.. 100% 나이스. 썼다 하나 기절 하나 더 하나 더 와우 나이스 제가 다 잡았어요 저 엎이세요 피트 하나 먹으세요 바닥에 놓을게요 저는 괜찮아요 아 님 말고 1번에서 말한건데 이거 다 제껀데 이거 헐레발 확인 케이트 냠냠 아니 그 1번 거라니까 왜 님 먹어요 이거 다 제꺼에요 먹지마요 그러면 삐졌다 과정 사모사 몇개 있는데 1개 오오 쌈바 사운드 에엥 왜왜왜왜 여기 세우는거에요 여기 세워 여기 세워 바로 앞에 어디 방향 25.25 확인 한 명 확인 너무 위험하게 세웠다 저는 집으로 가요 기절 나이스 다시 붙을까요? 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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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위 도와줘요 다시 하나 남았다 기절 나이스 나이스 셔 클리어 클리어 갈까요? 좀 더 이따 갈까요? 가 갑시다 고고고고 아니 여기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집 있는데 와 여기 아차로 미랄도가 안 올라간다 이거 차 버려야 한다 웃겼죠 장락면허 이거 면허 때문이 아니라 길이 잘못했다 장락면허 갈 수 있어? 왼쪽에 보급이 있다 이거 맞춤 몹시다 하이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간다 안 돼 아무것도 없다 그 옆에 보면 있을걸요? 이쪽인가? 틀렸어 틀렸어 어디서 쏘는거야 위치 어디야 저기 160 우와 개재할 수 있다 잘하는데 고인물인데 저도 한 대 맞췄어요 고인물이야 고인물 제 얘기하는건가요? 에? 죄송해요 나도 한 대 맞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맞추냐 왜 안 맞아? 안 맞아 편집자님한테 이거 편집해달라고 하겠다 이건 편집해주세요 맞춘것만 올릴게요 3번이에요 삼뚜기에요? 아니요 왜 아니에요? 삼뚜기에요 왜요? 아니에요 맛있어 보여줘 네 좋네요 튼튼함 반응이 두 갈리로 날라진다 캠 왜이래요 캠 좋아요 여러분 오고 계세요 오케이 오케이 3번님 왔고 오랜만에 정면 캠 한 김에 환불 이쪽 능선 걔네 싸우는데 가야돼요 눈알이 굴러가는 캠 11명 우리 빼고 8명 님 네 대장님 갑니다 4번 제군 그럼 싸울 때가 아니다 4번 빨리 와라 제군 안전한 자리 확보해야 한다 확보해야 한다 아니 내가 자기장 있는데 어디가냐 우리 내려가 4번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자기장 있는데 어디가냐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4번님 오더가 더 좋은거 같으니까 대장을 바꾸겠습니다 4번님 대장해주시죠 4번님 대장해주시죠 이분이 더 오더 잘하네 4번님 마이크만 딱 주면 크면 딱인데 저 싸요 왔다고 왔다고 저기 꼭대기에 있지 말입니다 155 꼭대기에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확인 확인 총을 많이 쏘면은 자기장 들어갈 때 애들이 가둡니다 백 백 백 살짝 내려와서 아 이거 못살립니다 네 가야합니다 오케이 확인 제가 오더하겠습니다 제가 대장합니다 제가 4킬이니까 오더합니다 따라오십시오 아 오케이 킬수가 왕이다 확인 어 저 제 뒤로 와야됩니다 제 엉덩이 쪽으로 와야됩니다 여기 안맞습니다 일단 자리좋다 더이상 진입은 금지한다 여기서 기다려라 지네끼리 싸울 때까지 왼쪽 왼쪽 봐야돼 왼쪽은 왼쪽은 괜찮다 아까 걔 한명 걔 왼쪽 왼쪽 와야돼서 봐야돼 그럼 걔가 내가 잡는다 걔가 내가 그쪽은 우리 2대2다 2대1대1인가 2대1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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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왼쪽에 하나 오케이 앞에 발 먹으면 되네 알았다 딱이네 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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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살리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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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확인 사플할게요 기다릴게 아 뭐야 나이스 나이스 앞에 어디야 이거는 앞에 정면 바로 앞에 정면 벤적시부 정면 정면 포올성 ㅎㅎ 진짜 뭐야 와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다 살려줄게 1명 아니 이미 끝났는데 유튜브에서 걸포를 검색해주세요 왜 포올도성 감사합니다 강렬스의 파워 가즈!